2022 sbs 연기대상 베스트 팀워크상 수상팀은 치얼업 테이어팀 축하드립니다 청천들의 꿈과 열정을 담은 이야기로 사랑받은 국내 최초 응원단 드라마 치얼업은 드라마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만큼이나 열정 넘치는 배우들의 끈끈한 팀워크가 돋보였습니다 네 다 올라와주시죠 우리 팀원들 네 최고의 팀워크를 자랑하는 팀답게 오늘도 배우분들 전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예 지금 함께한 배우 모든 분들이 올라오고 계십니다 치얼업 테이어팀 세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두 분이 대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낙 많기 때문에 아 트로피는 다 받으시고요 트로피는 다 받으시고요 수상 소감만 두 분이 대표로 해주시겠습니다 자 트로피 못 받은 분 다 하나하나 받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상 소감 어떤 분 두 분이 짧게